북구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북구는 오룡과 대촌, 월출, 용존동 일대 10.4제곱킬로미터 부지가 국토교통부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 선정돼 드론 관련 인증이나 허가, 승인사항 등에 대해 유예나 면제,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는 2022년까지 자유화구역 내에 수소연료존지를 기반으로 한 카고 드론과 이동통신만 등을 활용한 다목적 드론 등 모두 7개 사업의 상용화 모델을 연구할 계획입니다.